자, 다음은 여기요. 작살난다, 좀 봐라. 웃을 준비 됐어요? 엉망칭찬드네. 나라의 수도인데 아시아 제외. 하나, 둘, 셋. 뭐하는 소리야. 룩셀브로크. 자메인 킥스턴. 하나, 둘, 셋. 킥스턴? 킥스턴이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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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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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파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두 개 맞았습니다. 아니. 아시아 너무 좋아. 이 팀은 진짜. 대박. 이겼다. 아유, 졌네요. 아유, 즐겁다. 정렬이야, 정렬이야. 오우님도 깡깡이시네. 오우님도 깡깡이셔. 아, 오늘 공부하고 하는데? 오늘 끝난 거예요? 마이너스 63점이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이야. 아니,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 그래, 많이 나왔네. 사무가 문제를 이해를 못했어요. 못했어. 그러니까 수도면 난 알지. 파리도 알고. 파리도 알고. 워싱턴 DC. 알았는데. 이 두 개만 해도 너무 많은데. 프라마는 13만 돌려주고 13만. 헷갈리게. 아시아를 못한 얘기를 해가지고. 아시아 생각하다가 놓친 거 아닙니까? 아르헨티나스도 했잖아요, 아르헨티나스도. 부에노스 사이레스. 부에노스 사이레스. 부에노스 사이레스. 부에노스 사이레스. 저분은 오늘 포기를 하녔네. 아니, 마르라는 매력 발산해서. 마르나르스나 매력이 떨어지네. 아니, 깡깡이네. 제대로 깡깡이네. 아니, 두 분이 호흡이 잘 맞으시네. 얼추 맞았잖아요. 부에노스 사이레스. 부에노스 사이레스. 됐다. 일단 잠깐만. 다 정 떨어진 거 같으니까 우리한테. 우리 아래서 해결해. 이 두 분이 안 좋아하면 될 것 같아. 어차피 우리 안 찍어요. 우리 봐. 우리 봐. 오케이, 오케이. 망했다. 피니시야, 피니시. 피니시, 오케이. 오케이. 야, 우리는 하나, 하나 열쇠만 돌려도 쟤네보다 이겨. 모르겠으면. 모르겠으면 무조건. 그게 전 사람 거예요. 전 사람 건데. 그래도 2등이야. 작전 좋네. 모르면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시작부터요. A로 시작하면 0단어. 하나, 둘, 셋. 애플. 하나, 둘, 셋. 애플. 하나, 둘, 셋. 애플. 하나, 둘, 셋. 애플. 애플. 애플, 잠깐만. 애플,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에이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랍. 아랍까지 인정해. 아니, 왜 이렇게 몰라? 아니 형 그 정도 아니잖아! 형 그 정도 아니잖아! 알파고! 그 정도 아니잖아! 아 잠시만! 아니 왜 이렇게 위협적으로 하나 둘 셋을 해! 아니 이렇게 많은데 A가! 아니 전선민이 아니 전선민이 오빠 A로 시작하는 거 너무 많잖아 엄브렐라! 아니 많잖아요 오빠 엄브렐라! 엄브렐라! 엄브렐라 유야 이거! 완전 정돌났어! 겟아웃! 겟아웃! 깜짝 놀라! 유 유 헤이! 헤이! 헐! 펜쳐라! 좋아요! 펜쳐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